휴식 좋아 안돼 지금 며.. 지금 16명 밖에 안 남았어 우리 근데 진짜 네트워크가 이상해서 차가 바이킹처럼 움직여 바이킹처럼 아니 지금 뭐합니까 아니야 파밍합.. 안돼 아니아니 뭐 있을거같이 아니씨씨옆 아니시 누군가 뭐옵소 갓 쏘져라!!! 언제 왔어? 말을 해줬어야죠 아 진짜 안보인다고요 저 체력 몇 날 왔어요? 저 93이요 잠깐만 오 어 쭈쭈쭈 오케오케 아이씨 갓이 존나 무섭네 자 왼쪽 아 일단 조심해 다행히 사람 안보여서 다행이다 2,9 어 여기가 안전지대인데? 2,9 안전지대야 오케이 제가 1등했던 방법으로 해도 돼요? 아 그 뒤에서 짤짤이 거리는거에요? 예 아 근데 저는 없잖아요!!! 저는 없잖아요!!! 저거 아 움직이지만 거짓 먹을거야 예 거짓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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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저 하나 설마 우리 머리위에 에어드랍? 잠깐만 확인해봅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휴 멈쩡 일단 뭐 컴온있어 나 다시 한번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체력 100파되고 있다 14명밖에 안 남았어 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도 우리 막 10등 안에 가네 우리 우리 그다가 그것도 있어 차도 있어 그러게 이번에 근데 네트워크가 가장 불안해 지금 아예 아프리카 쓰레기 아유 그거 지금 그 하이즈 자체가 원래 사양이 높아가지고 그걸 좀 내리셔야 돼요 퀄리티를 아 그렇습니까 일단 뭐 아프리카도 일수조나 처먹기 때문에 다 그러더라구요 그쵸 예? 아어어어어 잠깐만요 예 그러시면 안됩니다 진짜 예? 저 진짜 큰일나요 아 그러시면 안돼요 떼주세요 일단 예? 아니 조화좀 주세요 시간되면은 아니 23발 아 23발이면 맞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발씩 떨굽니다 이거 저기요 아 그냥 한번 아니 저기 테스트 테스트 엔진이 아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총알 아까 떨고 났는데 어딨지 예? 떨궜다구요? 예 아유 너를 떨궜다구요 너를 떨궜다구요 어이 어이 저기있다 사람 빨빨로 열면 오세요 어허 나 낚할려구요? 예 낚았어요 어 이제 네트워크 젖었다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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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13명 남았거든요 그 차에 탄 상태에서 쏠 수 있는거 알죠 총 어 나 쇼다운 났어 쇼다운 예? 쇼다운 뭐 박스 얻었어 아 저도 얻었는데 그 아무것도 없네 아 예상식이네 아 아냐구요 뭐여 뭐여 그 차 산 차 탄 상태에서 총 쏠 수 있는거 알아요 그 모랅니까 아까 대가리에서 계속 썼잖아 계속 대가리에 어? 어? 뭐여 저기요 저 머리 깨졌는데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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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어...어메 괜찮아요 아니 왜 까까까까요 아 안 된다메요 소서기선 안되죠 네? 조서기ЕТ선 안되죠 진짜 멋있어 앗 뭐야 조! 수 조 published 흐흐흐흐흑 이 새끼야 아이 괜찮아 그럼 일단은 죄송한데요 일단 죄송한데 아니 일단 제 차량 보이죠 차 일단 가스 왔거든요 가세요 씨X 그냥 까지 일단 재방서 들어오거나 가실래요? 예 재방서 비밀번호가 일단 잠깐만요 비밀번호 666611 비번 666611 666611 아 알았어요 아 일단 혼자 살려드네 괜찮아 형 죽었기 때문에 12명 남았거든 지금 가스 왔어요 씨X 아니 안죽는 데서 쏘는데 죽어버리네 아니 그 아까는 뭔데 샷관이나 뭐 리치가 더 그런거 아닙니까? 아 근데 덕분에 근데 좋은거 있더라구요 붕대도 있고 하 여러 명 여러 명 여러 명 여러 명 기다려보세요 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아 이거 살해도 되는데 솔직히 형 없어도 잘 살아 사실 우리 가끔 의견이 잘 안맞았잖아 형 없으면 더 오래 살수도 있어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래도 귀를 잘 알잖아요 그건 헛소리죠 뭐 씨구 그거 밖에 모르고 얼씨구 으응 늪 자 일단은 나 이거 쟤 아무도 없어 다 아 청소리때문지 애들이 막 피하려고 하는겁 같은데 저 هو 본인이 쓸데 tão эп 10명 op 매니저 질 ju 이거 비번이 왜 뚫린지 모르겠지만 너면 감퇴 좀 해주세요 예? 뚫려요? 아 이게 뭐 들어오더라구요 아프리카 이 병신 자 2 8 2 8 오케이 2 8 있고 사람은 없고 저기요 근데 그 지금 비밀번호랑 19금 걸으셔가지고 그 숫자가 안보여요 아 알아요 알아요 10명 남았어요 닥쳐요 9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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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앞에 차있는거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아닌가 근데 좀 숨어있어요 아니면 아예 계속 움직이던가 아 지금 50포밖에 없습니다 길은 아 50이 괜찮네 우리 그러면 짤짜리가 없으면 쌀짜리 아 왜 뒤졌냐구요 일단 당신이 5등을 해야 제가 치킨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왜 뒤졌냐구요 여기요 아니 저기요 본인이 안죽는다면서요 아니 아까 안죽었잖아요 조수석에서 쏘면 안된다고 해서 조수석에서 쐈는데 죽었잖아요 그걸 뭐 알았어요 아니 씨난 녀식 모릅니까 아니 저 당신때문에 헬멧 날아가고 머리 피났다고요 아니 뭐 이거 뭐 이거 좋은거 있잖아요 메디킨스 왜 혼자 드세요? 에? 아니 어릴때도 그래서 이 씨미야 지금 혼자 처먹을려구요? 하하하하 아니 이거 게임이잖아요 아니 게임이나 똑같은 짓 하고있잖아요 지금 어릴때마다 씨발 뭐 지 혼자 다 처먹어놓고 이게 뭐야? 어 이거 어제 먹은건데? 바로 처먹었으면서 일단은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이 집중하시구요 예에 일단은 지금 뒤에서 짤짤이 가리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열문 남았다구요 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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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지금 가스가 엄습하고 있고 이 가스가 좀 세네 1초에 2%하네 아니 근데 그게 가스가 시간만 달라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 가스가 좀 센 간더라구요 네 네 얼굴 예 내 얼굴 네 형 얼굴 스파클링 자 일단은 가스 멈췄다 오케이 강태하라구요 좋습니다 자 지금 10명 남았고 내 시야에서 지금 보이는 일은 없어 또 또 메디킷 있으니까 또 42% 남았으니까 쓰읍 자 혹시 몰라 1등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1등도 진짜 운이 좋아야되죠 그렇죠 뭐 네 당신은 행운의 럭키가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막 아 이거 막 어? 이거 막 1등하는거 아니야? 1등 하면은 저 진짜 치킨 사주셔야 돼요 아니 본인 뭐 했다고 해요 네? 본인 저한테 뒤진거 밖에 못 있습니다 아니 운전기사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그것을 쓰면 좀 힘들었을 법 했죠 옙 어 에어드랍 에어드랍 아유가 부릅니다 레어드랍 아 그거 레인드랍이죠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자 에어드랍 오고 있거든요 이 에어드랍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아니 먹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근처에 이다니까 저기 혹시 가스 쪽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예 아 그냥 그냥 드랍 해버렸는데요 본인 아 네 예 아 저 에어드랍 예 분명히 저기 여기 안에 잠깐만 어 야 움직여야돼 2, 9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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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우리 아 나 아 아이 좀 좀 이따 움직여 여기다 좀 이따 움직였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에어드랍이 지금 내려오고는 있는데 분명히 저거하다가 또 총싸움 나겠지 응응 저는 정말 스튜피드한 선택이야 멍청한 스튜피드 그쵸? 그렇죠 아 차 보니까 나 요즘 모바일 게임 중에서 그게 있어요 주차의 달인 예 요즘 막 발레판키 주차지라고 있거든요 에 근데 어렵더라고요 주차가 당신 면허 없으니까 어렵지 붕신아 아 죄송합니다 일침을 해버렸네요 아하하 붕신 아하하 아 붕신 아하 붕신 아하 아하 네 알겠습니다 저 육동에서 저 육동에서 죽을수도 있어요 아하아 진짜 안 돼요 진짜 그럼 큰일나요 안 돼요 아 큰일납니까? 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엄마가 된장국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심히 배고파요 아, 된장국 먹으면 되잖아요 예, 두부가 없어서요 아, 이럴수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아, 30초대에 가스 오고 아직 10명 남았는데, 와, 얘들만 안싸고 있네 막 동맹인거 아냐, 동맹? 아, 근데 동맹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팀플레이 모드라 와가지고 아, 뭐 2대2인데 뭐, 5대5도 아니고 아, 근데 그런게 있어요 일부러 2인 모드 해가지고 스카이프 해가지고 하는게 있더라고요 아, 못쩔건대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질꺼라는 소์입니까 에이 저 질꺼라는 소리에요? 아니요 짱 네 가스온다, 오, 가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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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스 빠르니까 아, 그리고 지금 어 오 오옹 폭격, 폭격한다 어 뭐야 어 뭐야 뭐가 뭐야 어 저기 저기 물쪽으로 가만 알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따가운데요? 저기요 심이 따가운데요? 빨리 빨리 도망하세요 아 저기 좋아 좋아 저기 어디로 도망할 줄 알아요? 알아요 이쪽이 이쪽입니다 어 잠깐만 어 어 어 좋아 여기 카트라이더 프로 동생 프로 동생 어 오 오 인지시네요 오 좋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F8 아냐 여기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잘가고 있네요 오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좀만 버텨요 이제 킷 있으니까 킷 먹으면 돼요 오 오 오 오 잠깐만 심작해 심작해 오 오 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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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어요 네 가스 뭐 별로 면역력이 짤려요 네 진짜 이렇게 허벅하게 죽으면은 진짜 솔직히 노짐됩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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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노짐가?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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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노짐가? 어 어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 뭐야! 나 씨 пом아, 야! 야, 씨, 찔밤. 야! 나 육뚱이 했어. 나 육, 육뚱이 했는데여? 저기요. 일부러 그러죠. 어, 뭐 일부러 그래? 아니, 근데 이게 이상했어, 아... 이게 아무나 못하네 이게 짤짤이거리면 하는거 그죠? 아니 아니 이거 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이 뭐 본인이 있으므로 상관없지만 아이 뭐 육등해버렸네 아 이거 미안하네요 뭐지 한 번 더 합시다 예예 그럽시다 한 번 더 했는.. 예 이번엔 제 말 좀 따라주세요 개소리 하지마세요 아니 아까 착 몰고 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미 당신판이었어요 이번판은 다음판인 제판입니다 아니 당신이 제 머리 두번 썼잖아 두번 썼잖아 두번 썼잖아 아니 그렇게 머리가 약간 어땠을겁니까 네? 제가 싸워볼까요? 아니요? 아니 안 죽는다메 아니 아까는 안죽었잖아 난 진짜 솔직히 어떻게 아 별봉선이 전개 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예아 별봉선이 전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200개 플러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빨리 리액션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여러분들 이번에 배털로야 예 자 과연 이번에는 몇 등을 할 수 있었지 심히 궁금해지는군요 아 전파는 많이 아깝네요 운전 속도가 예 저 진짜 반성했어요 물론 자 그러면 빨리 시계튀김 하면서 네 네 신령 오승랑 어마어마 companies 에? 어머니는 어머니는 저기 방문 건너로 저한테 배우셔가지고 어머니도 가끔씩 이해를 해결하십니다 이씨 너 집에 안갈래 에? 아니 집에 안간다고 저 불우샵니다 저 너의 불우샵 아니야 그전에 제가 항상 방송할때마다 이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1라기름 먹게 했더니 어머니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했기 때문에 정말 반성하고 계세요 자 자 따라와 따라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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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요? 어 저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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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을 어 마을있다 저기? 근데 마을이 어디쪽? 아 마을 이쪽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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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맨 맨 맨 마지막쪽 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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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육? 어 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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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향을 말해 어 엔 엔 엔 엔 떠 엔 엔 떠 엔 엔 떠 엔 엔 떠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첫번째 첫번째 나 물에 착지할 것 같은데 뷰 아 그럼 나 잠깐만 일단은 대충 그래 일단 살아와 자 일단은 파밍하고 있을게 오케이 메디킷 체킷 가방 체킷 자네는 어딘가 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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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엔 떠 우리 아 맨 첫번째 방 어 리볼버 체킷 오 방탄복 체킷 오 방탄복 체킷 너 어디라고? 엔 엔 떠 엔 엔 떠 엔 엔 떠 뭐라고 저기 위치 첫번째 일단 형 아무 방향 들어와서 파밍하고 있어 아니 포지션이 어디냐고 어? 나 나 골키퍼 아니 위치 아 지금? 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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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리블버 여기 총소리 안나 허, 좋아 좋아 개트롱 저 2 2 오라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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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갇혔는데 어 총소리되래 총소리 총 들려? 어, 잠깐만, 잠시만, 둘이 싸운다 어 아닌가, 둘이 팀이네? 자 일단 나, 나, 나 메디킷 3개 있어 잠깐만 여기, 여기가 어딘데? 2호? 아 이, 아 뒤, 뒤 6으로 왔는데? 병? 우리 좀 뭔데? 아니 형 맵키면 도시가 보이는데 그 네모난 거 있지 네모난 데 거기야 그 중에서 맨 오른쪽 밑에 우리 집 근, 야 우리 집 근처에 뭐 있거든? 잠깐만 나, 나 가고 있어 근데 조심해 우리 집 근처에 몇 명 있는 것 같아 어 어 아 픽다, 바로 픽다 AK보리샤비 나도, 나도 도움을 줘볼까? D, E, 그러면은 E, N, N, A, 그쪽 아 저쪽에 있구나 어 형 조심해 AK, 여기 누구 있어 아 됐어 한 최소 2명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나도 이쪽에 집 존나 많은데 이쪽에 팝잉 하나 해놔야겠다 어 나 일단은 리볼버랑 총 있어, AR 어 누가, 누가 차를 타고 도망갔네 일단 만나야 돼 응, 일단 한다 리볼버 스읍 어 이건 저기 존나 싸우네 스읍, 오 저 파밍할 데가 많은데? 나 일단 메디캐스 3개 나 끝 쪽에서 끝 쪽에 오케이 자, 형 쪽으로 한번 가볼게 응 나 D, O야 나 D, O 나 D, O 마을, 마을 엄청 많은데 아로 나 거기여 좀 좆땐, 좆땐 것 같은데? 어? 자 여기, 어우C 안전해 아 나 D, O인데 옆으로 왔어 더 응 대답이 성의 없다 아이, 제가요 지금 도망, 쫓기는 중이라서 아 추노, 추노 당하고 있습니까? 네 입 담으시고 기다려 보세요 에잇, 야 뭔 총소리가 네 명이서 오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막 죽은 흔적이 있는디? 워, 뭐 형꺼 총 하나 가져간다잉? 넵 어이, 뭐, 이거 뒤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어, AK보리새버 미쳤네 에이키는 못들어 못든다고? 어, 무거워 잠깐만, 222 아이도 225야? 어? 아이도 225야? 어, 아이도 225 형, 근데 우리 움직여야 돼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그쪽으로 가서 지금 맵 우리 위쪽에 살짝 가면 되거든? 응 이유되면, 이유되면 말해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 스읍 총, 총소리 들리나 봐봐 안 들려 어? 야, 차 차 차 차다 그 빼죠 어휴, 어 차 두 대야 어! 타와 대박 어, 대박 어, 형 보인다 보여? 어 잠깐만, 내가 그쪽 라인으로 갈게 어 기름 빼와야지 아, 빨리 차 타고 와 일단 기름 좀 빼고, 스파클랑 스파클링? 아, 목말라 어딨어? 어째 형 보이죠? 보이지 내꺼 안 보여? 어 아, 여기 있다 여기 보인다 보인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더, 덜에 그럼 저기 뒤에, 뒤에 뒤에 아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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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집은 저기 있는데 저기 가서 파밍가자 어 근데 이 근처에 존나 핫했어 핫, 핫플라이스였다니까 진짜 핫플레이스? 핫플라이스 음 밥이니? 농담이구요? 어, 여기 어, 여기 메디키트 있다 어, 여기 리볼버 어, 메디키트 있다 우와, 야, 오늘 삘이야 삘, 치킨각이다 야, 뭐 보여줄게, 봐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야, 눈 왜이래 야, 어지러워 아, 눈 왜이래, 병신아 아이, 야, 잠깐만, 뭐야 나와, 나와, 나와 어, 뭐야, 이것도 어, 뭐야 기름배, 기름, 기름 기름, 기름배 아, 쭈발라가 뽀샤시효과 뭐냐고 아니, 잠깐만 됐다, 됐다, 됐다 어 저 솔뻔했다 눈에 뵈는게 없어서 파밍, 파밍 총, 총 내꺼 있다메 열려, 열려, 열려 어? 어, 뭐여? 어, 나중에 터지네, 저게 버거, 버거, 버거 총알은 없다 어, 이거 근접무기야, 괜찮아 괴물이 파란히 치는거에요? 자, 30발 죽게, 30발 오케이 어떻게 버려, 이거 이거 쉬프트 누르고 클릭, 총알 클릭하면은 어 야, 있어, 있어, 나 죽었어 아, 뭐야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뭐야 아니, 아니, 저 새끼 뭐야 아니, 아니, 지금 뭐냐고 아이, 뭐하냐 아, 삘 존마저왔는데 우리 보물 사냥꾼 씨바, 진짜 헤이 헤이 헤이, 하이 헤이, 헬로우 헤이, 나이스 굿 헤이, 가이 굿 헤이, 가이 굿 아이오케잉? 아이오케잉 유마더? 아아! 유마더 아이오케잉! 씨바, 나가 아니, 뒤를 잘 봐야지 문 닫고 있던가 아니, 당신이 총알 버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스캐기 아이, 그 말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이템 건지 삼아서 확인했던 거예요? 아, 존나 치킨가게였는데 아, 하하 아, 존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아, 저 진짜 치킨 먹고 싶어요 무슨 치킨 먹고 싶은데요? 다사랑치킨이요 아, 다사랑 거기 근데, 근데, 비싸잖아요 에? 아니에요 거기 16,000원이에요 비싸네요 원래 치킨은 두마리씩 먹는건데 거의 광주에 양도톤 다 비싼거 아 뭐하시다면서요 아네 거기가 22시 까지에요 아 그래요? 근데 형은 친구데 안됩니까? 아이 걔를 안치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옛날에 친했는데 예 아 그래 아니 친한 척 해요 잘나가잖아요 그 사람 sam eti 자연... 자연적 공명이에요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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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록 캐록 알지 찾았어요 이번에 이번에 낮은 소리 ν students 헥! 헥! 홀리장성! 정답! 다시 공병! 다시 공병! 쨔야 흐흐흐흑 조라한 이 ㅅㅂ 야 조라한 이 ㅅㅂ ㅡ나 웃겨 야 빨리 온도해 온도 내려 온도내려 빕비립 어 형 저기 저기 빕비립 형 저기 저기 아 저기 거기 꼭대기 꼭대기 상 꼭대기 알지 어 어 여기 탑탑 탑 어어 쨘야 나 도착한다 3 어어 거기에 3 존나와 어 누가 헤이 하이 헤이 하이 나 간다 나 간다 헤이 헬로우 총 들었어 총 들었다고 아 헤 헤 빌어 빌어 헤이 헬로 헬로 아 나 죽었다 죽었다 헬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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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마더팍케잌 시X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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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마더팍커 유 마더하 유 캐잌 야야 형제가 영어로 뭐야 아임 유 브라더 유 브라더 킹 유 말더러 아임 유 코리아 라이트 형제 유 우리를 죽였다 이 개세X야 이 시X야 개세X야 아 조나게 한걸 짧으시네요 아 왜 이렇게 못하세요 빨리 총 드셔야죠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은 슬퍼하십니다 외국인한테 형제가 죽었어요 복사하러 갑시다 휴대하세요 진짜 보잘것 없이 보잘것 없이 맨댕 퍼불떠 하세요 저 정말 지금 화났어요 진짜 아 알겠습니다 화나봤자 그냥 혼자 부들부들만 하는거 아닙니까? 진짜 화났어요 알겠습니다 빠른 각자 좋았나요? 네 좋았죠 지금 어떻게 들어온거야 이거